고객이 통화주여서 NG NG 고객이 통화주여서 고객이 통화주여서 주대리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네 나 위치 어디게 몰라 나 지금 사장님 업무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도움되는 놈 니들이 하나도 없네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개찍기 정필승입니다 오늘은 영업 브이로그 스타일로 월간개찍기 촬영중이구요 지금 거래처분과 함께 이동중이어서 옆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지난 영상에도 잠깐 등장했던 저희 1D24 신제품 EDW500 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것은 예전에 촬영하던 방식으로 한번 본격적인 리뷰 영상을 찍고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화면에 같이 보이고 있나 측정한 값을 실시간으로 1분 주기로 내장되어 있는 유심을 통해서 서버로 측정값과 GPS 정보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GPS가 잘 동작하는지 오늘 외근길에 왔다갔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미 섭외된 사무실 직원을 통해서 GPS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저요 조 대리 나 어디게? 지금? 어 지금 어디야 나 제2경인고스도로 탄 것 같은데 네 김대리님 지금 제2경인고스도로 맞습니까? 막 탔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제2경인고스도로 이렇게 아이씨 아이씨 방금 지났어요 네 협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자가 이동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가스값도 지금 서버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U-SIM도 무료고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완전 무료입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거나 뭐 중계기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어플을 설치하는게 아니라 외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지금 들고 온 테스트 장비가 이 장비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가스농도가 잘 전송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도도 한번 볼게요 사실 그 사무실에 전화 안해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게 꼴배기 싫어가지고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도에서 기기별로 제가 들고 있는 장비를 1분 주기로 조회를 하면은 으악 이렇게 1분마다 한번씩 제가 이동한 주기가 쭉쭉쭉쭉쭉쭉쭉쭉 보입니다 지금 며칠에 걸쳐서 테스트하고 있지만 이게 GPS도 상당히 잘 찍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가스 측정기입니다 위치 추적기가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구매하셔가지고 안전한 현장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본편으로 EDW500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더 다룰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